봄투데이 보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연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매직 골드 색상이십니다. 똑딱이 버튼을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홈절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는 투명 하드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이 제대로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카드 수납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지폐 수납공간이 따로 있으시고요. 지폐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 마친과 마찬가지로 이니셜 사용,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납 하단에 이니셜이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겉 소재는 통가죽 위에 엠보 차이를 해서 굉장히 앤틱한 느낌과 모던함을 살린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펄감이 들어있어서 빛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화려한 골드 색상입니다. 뒷면도 똑같이 엠보 차이를 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뚝딱이 부분은 최고급 10mm 1분 직수입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뚝딱이가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들고요. 뚝딱이를 이어주는 가죽 부분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전면 스피커 홀과 스트랩 구멍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면 스트랩 홀은 통화를 닫고 통화하실 가능한 홀이고요. 옆에 스트랩 홀은 핸드폰 줄을 끼울 수 있는 홀입니다. 스피커 홀입니다. 스피커 홀입니다. 프리미엄 투리미엄 핸드폰 핸드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